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원국에 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대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고서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습득하고 사주상담하면서 겪어보니 이것만큼은 참으로 많이 맞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원국에 자대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사주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자대운, 뭘 알아야 하느냐.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람. 바람을 피운다 이걸 이야기했죠. 바람을 피워도 들키는 바람이냐 안 들키는 바람이냐 안 들킨다 이걸 이야기했죠. 감쪽같이 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냐.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하냐는 귀신같은 귀신도 모르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자대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 들켜요. 그 다음에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뭘 알아야 하느냐. 상복을 읽어보자. 상복을 이야기하죠. 상복. 상복. 초상이 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 자대운에서는. 아, 돌아가실 사람이 돌았구나. 자대운에.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윗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윗사람.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요.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가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사주에서 원국에. 사주 원국에 자가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자가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있는 거하고 대원에서 들어오는 경우. 대원에선 이 부분만큼은 참고해보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자대운에. 자대운이 있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있느냐. 성공할 확률이냐. 보편적으로 실패를 잘 안합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실패를. 왜 실패를 안하느냐. 결코 무리를 잘 안한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왜? 자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이 많다니 말이에요. 이것이 의심.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돌달고 두드리듯이 두드리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크게 둡니다. 100명이라면 거의 95명 정도는 돌달고 두드리고 합니다. 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그 중에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이 자대운이 있을 때는 크게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자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큰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자를 한번 보자. 자는 계절로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겨울을 이야기하고 1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12월 보통 한 5일에서 1월 5일경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 한 겨울이죠. 이 겨울인데 이 자는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춥고 냉하다. 춥고 냉하다. 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이 쫄아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쫄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글자는 근본적으로 자가 있는 사람들은 매사가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다. 이걸 이야기하죠. 쥐띠들이 보편적으로 의심이 가장 많습니다. 겁도 많아요. 겁 많습니다. 쫄아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춥고 냉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들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자대원이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그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돌다리 두드리고 의심이 많으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주 대원에서 이걸 들어올 때 자대원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느냐. 이 상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상담하다 보면 내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 아니면 상대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 쪽에 그 쪽에 어른들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대원이 들어올 때는 뭔가 상속 문제가 있다면 상속해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가 개입이 됐다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하고 치고 나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어른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기 때문에 상복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대원이 들어올 때는 빨리 거기에 맞춰서 슬기롭게 그 부분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면 좋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죠. 바람.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이것이 개입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요.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고 자대원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에 관계된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혼을. 왜 이혼이 생각이 드느냐. 왜 이혼이냐. 자라는 것은 춥고 내만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한격이 꽁꽁 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자라두는 것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게 됩니다. 춥고 내만하니까.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혼자서 자룰게 돼요. 자대원은. 자기 사상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고립되기가 쉽다. 고립되니까 어떤 현상이 이러냐.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대화가 단절되면서 자니까 혼자서 잘 놀아요. 그러면 상대성이 있죠. 상대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죠. 남편과 아내와 어울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자대원의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남녀고기 자대원이 들으면 새로운 사람을 찾고자 해요.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바람을 못 피우면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이 자대원의 인도를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소가리를 많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관계된 부분도 자라는 것은 냉하고 추웠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냉하고 추운 것은 만병의 근원의 일이죠. 냉병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내 몸이 내가 나는 것은 종합병원으로 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냉비가 많이 들어오니 자대원이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가 어느 시기에 잘못되면 큰 질병을 얻을 수 있겠죠. 탁해질 때 자가 탁해질 때 질병을 얻습니다. 충당하거나 파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탁할 때 그때가 탁해질 때가 이때가 이 자는 모든 부분의 질병에 대한 부분이 약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 필요가 있다. 사주 원곡에서 사주 원곡에서 자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수생목이 되냐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물이 내 수생목 나무를 생겨줄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서 수생목이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죠.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물이냐 못 키워주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자가 있는데 자가 한 겨울에 자다 이렇게 보세요. 자 자인데 여기다 을목을 갖고 있다 얘기를 이야기해 주죠 을목 그러면 얘가 수생목을 해 주느냐 자는 인성이 있죠 학문 공부고 어머니 육친관계에서 어머니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머니의 수생목을 받느냐 을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았냐 못 받느냐 받아서 얘가 성장했느냐 못했느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생목이 안 됐다는 거죠. 왜? 한 겨울에 한 겨울에 5행상 수가 얘한테 수생목을 열심히 해 주는 이 을목 자체는 꽃을 피우지를 못해요. 한 겨울 가보세요. 아무리 물 공급을 해 줘도 이 을목 자체는 꽃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냐 통변할 때 헛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고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어머니와의 인연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요. 왜? 너무 차가우니까 을목은 자를 거부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뭐냐면 이 사주에서 태어났을 때 환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어떤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얘가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얘가 하나만 갖고 얘가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는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만 인자만 가지고도 돼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수생복을 못 받았으니 이 을목은 누군가를 찾아야 할지 옆에 찾아 누군가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면 을목 자체는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는 아이다.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부분에서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병이 이렇게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자의 이런 기운을 못 받고 이 치의 병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 을목은 시가 좋잖아요. 태양이 쫙 있잖아요. 한겨울이지만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는 일찍 일찍 자기만의 주거 독립을 시켜서 주거 독립을 시켜서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 훨씬 좋다. 해외를 보냈는지 기숙형 학교를 보냈는지 아니면 뭔가 이런 경우는 엄마의 품이 없어도 괜찮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이를 핸드링 해줘야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제가 즉흥적으로 적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녀석에게 온갖 최선을 다했지만 얘는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맞습니다. 하겠죠. 그러면 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그냥 여기 자라요.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대하게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은 헛고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주에서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에 자가 있는데 얘가 수생복을 해주느냐 수생복을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위치에 따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라도 여기에 있는 자하고 여기에 있는 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걸 얘기하죠.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장면에서도 혹시 이렇게 자원에 있는 자원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장면에 태어나니까 무조건 추우니까 오행상 화를 갖고 집어넣자 화중에서 병화냐 정화냐 이걸 이야기하죠. 병화정화 이것도 자제해내야 돼요. 화를 갖고 잡아주면 잘못하면 평생 서로가 힘들고 어렵게 사면 상전이 일어나요. 상전. 물과 불이 상전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토가 먼저 들어와 주라 이걸 이야기하죠. 토국수를 해줘야만 이 화가 그대로 안전하게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토가 먼저 토국수를 했어요. 너 그러지마. 극하니까 예를 들면 살짝 화가 들어와도 얘가 얘를 극하게 못하면 얘의 견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해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장면이 되고 이른바를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장면의 삼원오행이 중심으로 잡혔을 때 최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한겨울 추우니까 무조건 화를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토가 먼저 와서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곡에 자가 있는 사람들. 자는 근본적으로 대운 사주 원곡에는 수생복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걸 먼저 보게 되고 봐야 되고 대운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보약이고 나쁜 쪽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아픔과 고통이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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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